네, 검사 출신이니까 사법 경험이 있으시고, 또 행정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행정 경험은 사실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이어서 나중에 권한대행까지 하셨기 때문에 거의 끝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입법부 경험이 사실상 없으십니다. 사법부 경험은 조금 애매하긴 하군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법행정 경험에 비해서 입법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그런 상황인데, 당대표가 되신다면 원외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대표가 원외일 경우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가 언론이나 각종 분석에 많은데, 이렇게 원외 당대표로서 당대표 수행에 불리할 거라는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당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 자녀도 바로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당대표보다 더 정치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모른다. 입법을 모른다. 입법 의원들이 수행할 때 당대표가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협의하고 하는 거죠. 제가 입법에 관해서 나도 최고 책임지였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행정은 뭐든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죠. 사법. 검찰은 그 자체가 준사법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들 어떻게든 저를 표메하려고 이런 얘기들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좀 자료는 없긴 없는데 우리 김기현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더라고요.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뭘까. 그리고 거기서 입법, 사업,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입법은 무슨 뭘 했다는 걸까요? 국회의원 얘기하느냐. 네. 하고 당대표로서 국회의원 를 지휘총괄한 것하고 격이 다르죠. 또 사법은 아마 판사를 했을 거예요. 부장판사까지 했던가요. 저는 법무부장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할하는 그런 일을 다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책임자로서 일을 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 정말 안 되죠. 입법, 사법, 행정. 네. 그렇네요. 사실 입법 관련한 얘기는 홍준표 전과 현 대구시장도 과거에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회의원 100명을 넘게 거느리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시민 장관이랑 전 장관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건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혹은 그 여부와 상관없이라도 여쭤보는 겁니다. 보궐 등으로 원내로 진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나라를 살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걸 다해야 되죠. 방법은 그게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가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당대표를 다시 출마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아예 한 번 했는데 무슨 욕심이 많아서 다시 하느냐. 저를 또 이렇게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면 뭐 올 필요가 없는 거지. 한 번 했는데. 그렇죠. 이제 나중에 제가 뭘 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어디 출마할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자리 때문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럼요. 원내에 대한 생각은 그래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당대표 때도 되게 양지로 가실 수 있었는데 종로로 가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랑 또 이렇게 맞붙으시면서 사실은 원내로 그냥 진입 자체가 목표였다면 용산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강남이나 충분히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때 종로로 가셨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제가 험지 출마를 선언했어요.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중진들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회의를 통해서 그때 뭐 이렇게 메시지들을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말이고 행동으로 중진의 무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진을 덜어 지금 당이 어려울 때니까 험지로 가라. 험지로 가라. 가자. 가든가요? 험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호응이 없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때 이제 호응을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겼죠. 다른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험지가 어디냐 상대가 누구냐 따져보지도 않고 최험지가 어디냐 다들 종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로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기든 지든 대표가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험지 출마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요. 될 대로 가야지 안 될 대로 왜 갔냐. 험지는 늘 안 될 때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이 우리 당의 후보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험지를 뚫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노력에 의한 변화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과거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카드뉴스나 이런 디자인들을 훨씬 잘 했었는데 요즘에는 국민의힘이 더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천천히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느낀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대표님이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만들 때의 직후인지 아니면 바로 직전부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책도 한번 가져왔잖아요. 아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일러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넣으면서 이 당시에 디자인적으로 엄청난 시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변했거든요. 당시 그 종로 출마에도 공보물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으로 일러스트가 들어갔고 맞습니다. 그것도 첫 표지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부터의 토대 노력들이 토대가 되어서 현재는 지금 민주당보다 훨씬 잘 만듭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아쉬운 게 황교안 후보님 같은 경우는 대표 시절에 이 부분이 평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총리 시절에 우리 이제 홍보를 담당한 홍보팀장이 있는데 실장이죠 홍보실장. 사람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저희 탁현민 처럼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실 우파진영이었죠. 그래서 여러 여기저기 찾다가 안 돼 가지고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제1기획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1기획에 또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최고의 역량이 있는 분을 좀 우리한테 보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처음 한 두 달은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나니까 기준에 있던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 안에 최화되버린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웠고 당 대표 시절에 다시 이제 이거를 내가 중요성을 생각하고서 그때는 홍보본부장이죠. 네. 홍보본부장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쭉 했는데 이것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달 만에 제가 당 대표가 된 지 네 달 만에 홍보본부장을 구했어요. 역시 이제 제1기획에서 부사장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고 나서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일선에서 실무 라인에서 그렇게 변화를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자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변하는 거죠. 저는 변화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요즘에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